도모 디자인 품질 관리 때문에 도모 디자인에 납품할 때는 한 번 더 검수하고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최종 출고를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동림픽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 전무 김문이라고 합니다. 가죽업계에 근무한지 약 한 40년 정도 되었습니다. 정말 좋은 가죽을 찾고 있는 경우 내추럴 가죽과 엠보 가죽을 구분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. 내추럴 가죽과 엠보 가죽의 차이는 표면에 무늬가 있는 판으로 무늬를 인위적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입니다. 내추럴 가죽은 밀링이라는 과정을 통해 표면에 주름이 생기게 되고 몰드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. 이런 몰드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엠보 가죽입니다.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내추럴 타입이 아무래도 표면에 인위적인 무늬를 넣지 않아서 터치가 좋고 부드러운 게 장점입니다. 단점으로는 소 원피 상위 10%에서만 제작이 가능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. 도모 디자인에 사용하는 가죽은 소파용 가죽으로는 최고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엄 내추럴 내추럴 슈럴 슈럴 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원피를 텀블 가공을 이용해 자연주름 슈럴 큰이 생기는 공법을 통하여 부드러운 촉감과 탄력을 얻어내고 인위적인 엠보싱을 찍지 않아 소 원피 본연의 무늬를 느낄 수 있는 최상급 천연 가죽입니다. 가죽이 좋은 걸로 유명하고 도모 디자인만의 정말 까다로운 품질 관리 때문에 도모 디자인에 납품할 때는 한 번 더 검수하고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최종 출고를 합니다. 내추럴 가죽은 표면 상태가 좋은 최상급 원피를 최소한으로만 가공하여 엠보를 찍지 않고 표면을 그대로 살린 가죽으로 천연 가죽 본연의 무늬와 아주 부드러운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가죽입니다. 반면 엠보 가죽은 상처가 있는 온피에 표면을 갈아내고 갈아내서 사라진 무늬를 인위적으로 찍은 가죽으로 가죽의 원재료의 온피의 급 자체가 내추럴 가죽보다 하든급 온피로 제작하게 되며 엠보 작업으로 인해 천연 가죽 본연의 터치감과 부드러움이 떨어지게 됩니다. 내추럴 가죽은 최상위 온피로 만들기 때문에 가죽의 품질도 높고 여러모로 엠보 가죽보다 더 상등품 가죽입니다. 내추럴 가죽은 최상위 온피에서만 제작이 가능한 가죽으로 가죽 소파형 가죽으로는 최고 등급 가죽이라 볼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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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